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교회 이걸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했죠 오늘은 그 성전 허는 얘기를 지난번에는 마가복음 14장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기 위해서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불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거짓 증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 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왜 그들이 하는 말을 성경은 거짓 증언이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는 얘기 이런 걸 전혀 말씀한 적이 없다면 그들의 말이 거짓 증언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실제로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본문 19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 허는 얘기를 말씀하신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이 언뜻 생각해 보면 거짓 증언이 아닌데 맞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의 말을 거짓 증언이라고 규정을 지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전을 누가 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그들은 교묘하게 주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 보고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성전을 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대인들 보고 헐라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일에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58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헐 것처럼 말한 것으로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여러분 여기 나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다 허물어뜨릴 것처럼 말한 것으로 그렇게 주어를 바꿔치기 했으니까 이게 거짓 증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그들의 말이 거짓 증언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하고 말했기 때문에 거짓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만에 일으킨다고 할 때 그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몸을 가리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대리석을 쌓아 올려서 지은 이 건물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허무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이거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건물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당신의 몸을 말씀하는 거니까 전혀 예수님의 말뜻을 못 알아듣고 했으니까 그게 거짓 증언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성전을 헐라고 하는 그 이유가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더 새롭고 아름다운 생명의 축복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그들은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파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된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마가복음 14장 58절 그 거짓 증인들이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헌다 하는 이 단어는요 카탈리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문자 그대로 파괴한다 부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 헐라 이거는 그냥 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의 헬라워 중에 리오라고 하는 동사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카탈리오도 있고 아폴리오도 있고 여러 동사들이 비슷한 게 있는데 이 리오라는 동사는 신약성경에 42번 사용됐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아주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하는 것은 파괴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아름답고 축복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니까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말하자면 묶여서 결박당해가지고 숨도 못 쉬고 고통받는 사람을 다 풀어주는 거 자유롭게 해주는 거 고침받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여기 리오라는 동사가 나타내는 본뜻이에요 신약성경에서 그게 사용된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섯 군데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시기래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아냐 귀신 들려서 18해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낳게 하시는 거는 그녀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매임돼서 풀어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되는 건 그게 이 리오인 것이죠 두 번째로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35절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귀신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불쌍한 사람을 주님께서 혀가 풀리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찬송하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또 사도행전 2장 22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풀어 부활케 하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 사도행전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돼서 묶여가지고 끌려가는데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또 한 군데 더 살펴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바로 같은 동사거든요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반인과 유대인은요 서로 멸시하고 이러는 가운데 미워하면서 중간에 높은 담을 쌓고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담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그 미움과 갈등의 사슬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어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게 미움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허는 이야기를 말씀했을 때 그거는 다 파괴해버리자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묶여서 속박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어서 자유롭고 축복된 생명으로 나가도록 해주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까지 그들의 성전이 사람들을 속박하고 힘들게 하고 오히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고통 가운데 몰고 갔는데 이제는 그런 성전을 너희들이 허물어서 다 속박해서 풀어주면 이제 내가 부활의 몸으로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를 모르고 예수님은 파괴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말했으니까 그게 거짓 증인, 거짓 증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이 도대체 사람들을 어떻게 결박을 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을까요 우선 당시 성전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본문에 보는 것처럼 돈으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돈 바꿔주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 다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엎으셨는데 거기 아주 더러운 돈의 먹이사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하러 오는 술래자들을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하자가 많은 동물을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술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께 바치기에 적합하지 않은 병든 동물을 비싸게 사서 제사를 해야 됐고 또 돈을 바꿔주는데 많은 수수료를 뜯기면서 돈을 바꿔야 됐으니 이게 다 이제 돈에 의해서 타락된 성전 거기 순진한 백성들은 그거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는 겁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성전은 성전 권력에 의하여 속박하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신분에 따라 성별에 따라 출신에 따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다 이렇게 결정돼 있었죠 맨 바깥에는 이방인들, 그 다음엔 유대인 여자, 그 다음엔 유대인 남자 그 안에 뜰에는 레위인들,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는 택한 받은 제사장들만 다닐 뿐 어떤 사람들은 바깥에서 쳐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가서 다 안겨야 되는데 너는 이방인이니까 저 바깥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분이나 성별 이런 게 고통스러운 속박입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계급이 있었는데요 맨 꼭대기가 대제사장, 그 다음이 군대 사제, 성전 경비대장, 당직 사제들의 통솔자, 성전 감독, 창고 책임자 그리고 그 다음에가 보통 일반 제사장들 맨 밑에가 레위인 이렇게 쫙 정해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위계질서 속에 사람들을 속박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 당시 성전은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건만 만민이 누구나 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 대신 인간이 벌이는 일들로 인해서 온갖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가장 거룩한 곳인 것 같은데 가장 타락해 있었고 그들의 그 거룩에 대한 교만이 클수록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억압당해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 성전이 죽은 신앙의 무덤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안타까워하시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거 헐라는 것입니다 그거 헐면 거기 속박됐던 사람들이 다 풀려나서 자유를 얻고 참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텐데 그거 풀어줘라 이런 뜻으로 성전을 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 거리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선교사처럼 성부 하나님의 파송을 받으셔서 오셨는데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풀어주는 것이었어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첫 무렵에 당신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읽은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이거든요 곧 대목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냥 아무데나 읽으신 게 아니라 당신께서 찾으셔서 꼭 읽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어떤 말씀 읽으셨습니까?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신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그래서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게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 선교를 위해서 오신 거죠 구체적으로 뭐냐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주님은 안 못 보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 눈떠보게 하심으로 그 시각장애로부터 풀어주셨잖아요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결국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그 내용으로 보면 다 풀어주는 거였어요 오병이 여의 역사를 통해 배고픔에서 풀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심으로 질병에서 풀어주시고 심지어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심으로 그들의 고독에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고통에서 완벽하게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역의 골자는 풀어주는 것이었다 속박에서 벗겨주는 것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하셨던 일이 결국 그겁니다 구한말부터 일제시대에 계속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이 땅에 와보니 얼마나 그 수천년 묵은 쾌쾌 묵은 관습에 찌들려 있는지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사는지 그들이 보금을 모르고 우상숭배 샤머니즘 정령신앙 이런 데 빠져가지고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해져 있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선교사들은 그걸 풀어주는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보금을 전했습니다 예배당을 세워서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그들을 풀어준데 우리 조상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킴으로 그 무지와 목매로부터 풀어주시고 병원을 세워 치료함으로 질병에서 비위생적 삶에서 풀어주고 생활개조운동을 통해서 풀어주는데 축척 도박 술 마약 담배 이런 데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잘 가르치고 근검 절약하면서 절제하면서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 민족을 풀어줬는지 그 선교사들이 우리를 그런 데서부터 다 풀려나게 해주셨어요 한경직 목사님 고리논을 세운 곳을 시작을 해서 어려운 이들 돕는 사역 그리고 민족보금화 군선교 학원선교 교도소선교 제가 영락교에 오니까요 많은 이들이 와서 한경직 목사님이 시작한 건데 김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루걸로 한 번씩 들을 만큼 한 목사님 뭘 많이 하셨어요 그게 다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이었어요 아 선교는 풀어주는 거라면 선교적 삶은 풀어주는 방식으로 사는 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 우리 영락교의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결박된 걸 풀어주는 삶으로 채워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해외 선교사가 돼서 가야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이에게 미소와 함께 따뜻한 말씀 한마디를 전달하면 그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풀려나는 겁니다 내가 적지만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도우면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어떤 땐 장난기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하고 환하게 웃어주고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등 한 번 두드려주고 잘하셨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게 다 왜곡되고 위축된 마음을 풀어주어서 행복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따뜻하게 예수님이 왜 생명이신지를 전도함으로써 그들을 그 멸망으로부터 풀어주는 그 전도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영락교에 부과된 많은 선교적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억압 아래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게 선교적 삶인데 아휴 저부터가 그 반대로 많이 살아왔어요 가족들끼리도 막 뭐라고 해가지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여서 거기다 창살 치고 넌 거기서 나오지 마라 가두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풀어주기커녕 감옥에 담장을 쌓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가족 간에도 형제 자매 이웃 심지어 교회 성도들 간에도 미움과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막 이렇게 쳐놓고 그리고는 바깥에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산다고 그러니깐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저는 우리들이 정말 선교사가 돼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선교적 삶을 우리 가정과 이웃과 예배당 안에 우리 성도들끼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고통이든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확 풀어주셔서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의 작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뭘 자꾸 이렇게 묶어 매고 장벽을 만들고 너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다 풀어줘서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걸린 거 없이 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러면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도록 다 초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교적 삶을 개인 차원에서나 교회 차원에서나 이렇게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열심 내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선교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증거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풀어놓아가 그게 바로 리오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단계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그건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사람은 뭘 합니까 주님이 살려낸 그 다음에 묶은 거를 풀어주는 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영의 조력자가 되고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풀어주는 일이나 하는 것뿐이에요 선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 살려내는 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수건이나 벗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아주 잘못되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되는 거지 사도들끼리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적 삶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령한 교회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선교적 삶을 살면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영적으로 약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올바른 교회 구조인 것입니다 저는 영낙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다 이걸 믿으면서 다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영으로 능력을 받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풀어주는 삶을 보금으로 풀고 사랑으로 풀어주는 삶을 주님의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풀어주는 선교사가 되시고요 우리 영낙교회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고요 성령의 본격으로 기록을 받으세요 성령의 본격으로 기록을 받으세요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